여러분 안녕하세요. 2월 잘 시작하셨죠? 오랜만에 날씨가 따뜻해서 이렇게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이렇게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. 의자 놓고 이 2층에 높은 곳에 아이들 얼굴 보고 있는데요. 정말 예쁘죠? 얘 원종에 본이에요. 어쩌다 한번씩 보여드리는 아이고요. 이 아이는 우리 집 대표 내가 이뻐하는 헨리아입니다. 여름에도 계속 이렇게 예쁜 색깔 유지해주는 헨리아예요. 여름에 밖에서 지내다가 실내로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예쁜 헨리아입니다. 여름에는 더 불꽃처럼 예쁘게 지내는 그런 아이죠. 원종에 본이도 완전 붉어지거나 그러진 않지만 은근히 매력있는 아이입니다. 예쁩니다. 이 아이가 청담다육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이벤트 선물이죠. 너무 예뻐요. 저희 집에서도 여전히 자리 잘 잡고 무리없이 이쁨을 뽐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꽃대가 숨 올라왔죠? 꽃대가 작은 것도 올라오고 큰 것도 올라오고 있는데 큰 거는 이 정도 한 1, 2cm 남기고 잘라줄게요. 더 이상 키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남겨두면 이 아이는 자동으로 말라서 떨어질 거예요. 이 아이는 좀 더 키워서 꽃대 너무 일찍 자르면 그 자리에서 꽃대가 두 개 나올 수 있습니다. 두 개 나오는 게 좋지 않는 게 꽃대죠. 꽃에 영향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꽃대 올리는 것이 또 이런 다육들이 꽃이 예쁘지가 않습니다. 다육꽃이. 다육꽃들 중에서도 예쁜 아이들이 많아요. 펜댄스나 신동이나 이런 아이들은 꽃이 굉장히 이쁘고 오래가는데 꽃은 이런 고사리보다 더 안 예쁜 꽃입니다. 그래서 조금 키운 다음에 잘라주는 게 좋아요. 이 아이는 메디잼 골드입니다. 하도 올 때 상처를 많이 입어서 제가 분해도 안 얹혀주고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달달 밖에서 키웠던 아이인데 이제 봄에는 이제 분갈이 시즌이 왔으니까 2월이면 분갈이 해줘도 좋겠죠. 한 겨울도 안 입고 지금부터 서서히 분갈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분갈이 예쁜 분에 앉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우주목 백금도 약간의 그때 냉해 피해의 조금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그런 표시 없이 잘 지낼 것 같습니다. 창밖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아주 차집니다. 저녁 무렵 되니까 이 아이도 비실비실 하더니 이제 겨울동안 실내에서도 많이 통통해지고 예뻐졌어요. 이 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. 하지만 예뻐졌습니다. 이 아이는 여름에 밖에서 달달 구워야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. 이 아이도 분에 앉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커플마리아금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. 이 아이는 이런 금종류는 실내 간접빛으로 키워주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. 이 아이 체리창입니다. 우리 호랑나비다육원님께서 저에게 제가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데 선물로 보내주는 체리창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물이 조금 빠지긴 했어도 여전히 예쁩니다. 바람이 차네요. 장문을 닫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바람 소리가 들어가면 목소리가 막 날리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 멀로 너무 예쁘죠? 대품멀로입니다. 좀 더 다져지면 더 예쁘겠죠? 이 아이도 안 보여줄 수 없죠? 너무 예쁜 실루엣입니다. 색감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? 이 러블리 로즈 합식은 굉장히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아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 조금 자리를 잡나 싶어요. 합식으로 많이들 키우시는데 입꼬지도 잘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몇 개 낱개로 해보고 대량으로 해보진 않았습니다. 아까워서 입장을 못 뗀다니까요. 이거 너무 예뻐서. 축전입니다. 축전에 여기 씨앗이 하나 맺혔네요. 통통하니 보이죠? 슈퍼클론 완전 초록이었는데 제가 밖에서 완전히 달달 구웠더니 이렇게 예뻐졌습니다. 초록이가 이렇게 변신하는 거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. 제가 창을 오래 키워 보지 않았지만 원래 이런 변화를 보고 이런 매력의 창을 키우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이 모닝듀도 너무 사랑스럽죠? 라인이 예쁜 모닝듀에요.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. 뭐처럼 날씨가 따뜻해서 이렇게 창틀 밖으로 저렇게 내놓고 해바라기 물론 아침에는 못 내놨어요. 근데 오후에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창틀에 쪼로록 올려놓고 햇살 바라기 시켜주고 있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이제 지는 해에 지는 햇살이라도 또 공기도 찬 공기도 좀 쇼어줄게요.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. 이 라일락 색감 좀 보세요. 저는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요. 천상국민파입니다. 요 스타버스트라고 이 아이는 제가 꼬집기 해서 얼굴이 여기 보이죠? 두 개씩 요렇게 난 아이들은 꼬집기 해서 요렇게 늘어난 거랍니다. 요런 종류는 요렇게 성장점을 요렇게 꼬집기 아니면 적심 해주면 두 개씩 요렇게 나와서 이렇게 풍성하게 나무수형으로 자랄 수 있답니다. 해보세요. 해보면 재밌어요.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요. 집안으로 들어와서 초록이 됐다고 제가 한번도 안 비춰주는 저희들 묵둥이 중에 묵둥이 홍매화입니다. 좀 더 예뻐지면 다음에 또 자세히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즘 레드벨벳이 요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. 소분이에요. 큰분 아니고 콩분도 아니고 소분인데 송잎장에서 요렇게 예쁜 색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참 곱다 그죠? 이 아메리칸 블루가 조금 따뜻해지니까 훨씬 호텔을 많이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. 요즘은 집안으로 들여있지 않고 그냥 베란다에서 며칠째 지내고 있거든요. 여기 남부에도 이번 주까지는 영하 2도 3도 최저 기온이 그러더라구요. 중부는 더 춥겠죠. 중북부 지방은 저희 지방은 다음 주 다음 주 초 비가 한번 있고 그 이후로는 최저가 0도 그 주는 쭉 그러더라구요.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정말 봄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. 특히 저희 남부에서는 매화가 일찍 피기 때문에 6월 중순 되면 매화 소식을 제가 들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또 늦추위에 냉에 입으신 분들이 많으세요. 또 방심하다가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잘 관리하셔서 또 다 겨울 잘 지내고 냉에 입는 일이 없도록 부산에 우리 한 분도 부산에 여태까지 베란다에서 키워도 냉에 입어 본 적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목마가 대신에 너무 예쁜 아이들이 냉에 입어 가지고 마음 아파 하시더라구요. 그런 일 없도록 우리 끝까지 긴장을 추지 말고 아이들 잘 지켜내자구요. 오늘도 우리 구름이네 베란다로 놀러와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. 2월 한 달도 힘차게 열심히 살아보자구요. 감사합니다.